제가 태어난 날에 제가 회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. 저희도가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걸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고마워요 동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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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아까 앵콜 때 처음 딱 나왔을 때 어.. 삼각ผม나ครับ 전 렛이 이곳에 제가 엔콜을 떠났습니다. 사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되게 잘 놀았어요 흔히 말하자면 모두가 스묵 좀 많이 근데 갑자기 너무 너무 가만히 있는 거에요 근데 누군다든지 누군다든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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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ro 손님 앞에 귀신에 저희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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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London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든方向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해주세요. 오늘 우리의 마이데이 여러분 모두 함께 즐겁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마이데이 여러분이 우리의 마이데이 여러분이 즐겁게 만날 것 같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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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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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테이터에서는 여기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. 저희 그러니까 이제야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월드 투어를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저의 얘기에서 다 또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정말 제가 그 때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리고 이제와서 고백을 하는 건데 저희 직원형분들은 아실 거고 멤버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저는 하이터치로 할 때 제가 사실 정보를 잘 미뤘어요. 저는 하이터치로 앱 하이터치 그 의견이 그 의견은 저를 이제 봐주실 때 너무 행복해 해주시는 거예요. 눈에서 다 제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하 야 고맙습니다.